아 이거 물이 아주 시원한 게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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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신리 포구야 하동포구야 내 맘에 잃을 다 챙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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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면허설의 전달을 신고한 화소의 신호 탈승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화소의 신호 탈승에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면허설의 전달을 신고한 화소의 신호 탈승에 주의하십시오. 첫번c학과 전달에 주의하십시오. Ty pup산천천 milk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부사히 탐방을 마치고 이제 곧 집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쉬는 날 한번 좋은 곳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